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가지고 당시 오병훈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님 모셔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통합진보당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진보당의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많이 알지도 않고. 사실 지금도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원님 모셔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의 진보당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진보당 역사를 시작하면 물론 굉장히 앞으로 소급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여운형이나 아니면 권준이 같은 것도 얘기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얘기할 때는 보통 조봉암 선생님 이야기로 진보당 역사를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봉암 선생님은 인천 강아군에서 태어났죠. 강아군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군청에서 일하시다가 19년 후에 경성으로 넘어와서. 경성은 지금의 서울특별시죠. 당시 조선왕조 대한제국의 수도가 한성이잖아요. 한성이 일제강점되면서 경성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건데. 그때가 딱 3.1운동이 일어날 때잖아요. 3.1운동으로 옥고 치르시고 그러면서 상하이로 건너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공산당 활동을 좀 하세요. 초기부터. 일본에 갔었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도 계속 시비거리가 좀 되긴 하는데. 하여간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초대 농림부 장관을 하시잖아요. 이승만이 모시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농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세력들을 위해서 당시 한민당 같은 경우는 되게 싫어했어요. 조봉하 선생을. 왜냐하면 지주당이잖아요. 한민당이. 야당이지만. 그래서 싫어했는데 조봉하 선생이 자기 개혁 정치에 대해서 이승만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농림부 장관을 추락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죠? 제일 큰 일. 토지개혁을 해요. 토지개혁을.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의 땅을 다 회수해서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다르죠. 유상으로. 유상으로 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토지개혁 없었으면 또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제 이런 모습이 됐을 겁니다. 농촌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걸로 굉장한 신망을 얻죠. 그런데 사실은 조봉하 선생이 이렇게 인기 많은지 몰랐어요. 아무도 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조봉하 선생은 사실은 이승만하고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초기에는 이승만 지지 세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그 유명한 사사오입 사건 있잖아요. 이승만이 대통령 한 번 더 하려고, 세 번 하려고. 어떤 일을 하죠? 1954년 5월 2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자유당이 아주 승리하면서 원내 다수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 9월에 2차 헌법 개정안을 제출을 해요. 이 개정안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로 묶어놓는 게 있거든요. 그 앞에서는 대통령을 두 번밖에 못하게 돼 있어. 그런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를 벗어나게 하는 그 안을 올리는 거죠. 이게 9월 8일이에요. 그런데 11월 27일 날 포결을 했는데 포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찬성에 135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제적 의원이 203명이고 이게 통과되려면 3분의 2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3명의 3분의 2는 몇이냐면 135.333이거든요. 그럼 몇 명 돼야 돼요? 136명이 돼야 돼요. 6명이. 그래서 결국 부결됐어요.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최순주 의원이 부결 선포를 했어요. 했는데 이틀 후에 다시 그걸 번복을 해요. 왜냐하면 135.333을 이 사람들이 당시 되게 저명한 수학자였던 최은식 교수한테 가서 문의를 하는 거예요. 135.333인데 반올림하면, 사사오입하면 얼마냐 하니까 이 사람이 135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135.333은 135라고 하더라, 수학자가. 그래서 135명이 돼버린 거예요. 136명이 없이 5명만 된다고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사오입으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돼 버린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사사오입.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11월 때는 사사오입 개헌 통과가 됐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응집되지 않았던 야당 세력들, 진보 세력들이 결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어거지로 민주주의를 망치려고 하고,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하는 저걸 막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갔고, 55년 9월 18일에는 당시 민주국민당의 보수 세력들, 그리고 진보 세력들은 나와서 진보가 결집하고, 보수 세력들. 또 자유당에서도 탈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반 이승만 세력이 다 합쳐져서 민주당을 만듭니다, 민주당. 당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진보 세력들, 특별히 조봉한 선생의 직기 세력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민주국민당에서의 이탈 세력들, 진보 그룹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간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 당은. 이분들이 나와서 결집을 해서 당을 만든 건 아니고요. 당을 만들기 전 과정,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요. 위원회를 결성을 하는 거죠. 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진보당에, 아직 당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강령 같은 건 다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진보당 추진위원회가 한 강령 중에 되게 중요한 첫 번째가 이거예요. 공상 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 분자의 독재도 이를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책임 있는 혁신 정치의 실현을 기한다, 이거죠. 이승만 정권의 그런 부패 정치만 하는 게 아니고, 공상 독재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쓴 거예요.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동상 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 분자의 독재도 이를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책임 있는 혁신 정치의 실현을 기한다. 이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선거를 하는데, 당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신익희,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장면이. 그리고 진보당은 아직 없었는데, 당도 없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먼저 대선 후보가 나가죠, 진보당에서. 누가 나오냐면 대통령 후보에 조봉암, 그리고 부통령 후보에는 박기출이라는 분이 나와요. 물론 처음부터는 아니었죠, 우여곡절이 좀 있어요. 그러다가 당시 호원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호원 세력. 그러니까 4.4.5.2 기점으로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각 진영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국회의원 포함해서 이런 호원 세력들이 중재를 내서 야당이 통합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지금도 특화면 나온 얘기잖아요, 야당은 통합돼야 된다는 얘기가.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당 통합하면 주로 누가 양보합니까, 현실적으로? 제2야당과 진보당이 있으면 진보당이 양보하잖아요, 거의 보면. 왜냐하면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억울한 면인데 이때도 진보당이 양보를 해요. 대신 조봉함이 조건을 잡니다, 조건을. 뭐냐면 장면은 안 된다, 부통령으로. 안 된다. 장면 안 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들과 관련해서 이거 규제하는 거. 그리고 자기들이 몇 가지 내놓은 정책들이 있어요. 그거 수용하는 거.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연합정부 세우는 거. 그 조건으로 양보를 하죠. 양보를 하는데 히니키가 죽었어요. 선거를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죽었어요, 갑자기. 갑자기 돌연사.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병사가 아니고 사실은 암살로도 많이 보거든요. 암살로도. 그래서 결국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낼 겨를이 없었어요. 바로 선거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 단독 후보로 조봉함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조봉함을 도와주지 않았죠. 조봉함이 대통령 되느니 차라리 이승만을 돕겠다. 그런 움직임으로. 단독으로 그냥 나가서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 결과가. 제가 안 적어놨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승만이 500만, 4만 표 정도 나왔고. 조봉함이 200만, 216만 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300만 표. 많이 난다고요. 그리고 그때 조봉함이 이렇게 졌는데. 그런데 당시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선거 개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투표 개표할 때. 그 선거하는 데 앞에 진보당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자유당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는 경찰들, 관리들만 들어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전국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도시의 일부 개표소에는 진보당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진보당이 들어간 곳에서는 조봉함이 압도적으로 이긴 거예요.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훗날 당시 부산시 영도구의 자유당 위원장이었던 이영원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자유당 당시 위원이었고 개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증언했냐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개표 상황을 본 순간 너무나 큰 차가 나서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표 접혀할 것 없이 모두 조봉함 표뿐이었다. 공무원들도 이승만에게 투표하지 않는 것 같았다. 조봉함 표를 가운데 넣고 위아래로 이승만 박사의 표를 한 장씩 붙여 100표 한 묶음의 샌드위치 표를 만들었는데 이승만 박사의 표는 그 위아래에 붙이기에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이 같은 실정으로 미루어 볼 때 조봉함은 유효투표의 7, 80%는 틀림없이 획득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총 득표는 아마도 600만을 넘고 이승만 득표는 100만 전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물론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진보당도 논평을 내는 게 되게 유명한 말 하잖아요. 투표에서는 이기고 개표해 주셨다. 그런 얘기. 우리가 부선선거 같은 의심이 들 때 항상 나오는 수사가 이거거든요.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해 주셨다. 이때 처음 나온 거예요. 이때 조봉함이 사실은 이겼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 앞에서부터 얘기는 안 했지만 엄청난 사건이 많았거든요. 정치 강패 동원해가지고 못 모이게 하고 폭력 사건. 그러니까 별 행동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투표가 거의 200만이 나온 거죠. 그럼 엄청난 게 나온 거라고요. 그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 조봉함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진보당 창립되는 것도 굉장히 힘을 발휘해가지고 아주 정국적인 조직으로 거의 갖춰지게 돼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승만이 볼 때 되게 위험한 거죠. 조봉함은. 더군다나 농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니까 1958년 1월 12일 소위 진보당 사건이라는 걸 터뜨립니다. 진보당 사건.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당시 진보당의 통일 정책이 뭐였냐면 평화통일이었어요. 평화통일. 그런데 자유당은 어떤 거였는지 알았어요? 북한 통일 정책이 어떤 거였죠? 무력. 무력통일이었어요. 무력통일. 북한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진다는 게 자유당의 공식 통일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면 자유당이 말하는 무력통일과 지금 진보당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통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무력북진통일론과 배치단다는 이유에서 사실은 잡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건 너무 명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1월 12일 날 사건을 터뜨렸는데 2월 20일. 한 달이 좀 지나서죠. 2월 20일 날 갑자기 경찰이 발표를 해요. 어떤 발표를 하냐면 진보당 간부들이 양이섭이라는 사람. 양명산으로도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양명삭이라는 대북난파 간첩으로부터 미하 4만 달러를 받았다는 간첩사건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리죠. 간첩사건으로. 그러면서 이 어이없는 사건이 갑자기 국가 전복시키려는 이런 간첩사건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1958년 6월 13일. 그러니까 경찰 발표 입고 한 4개월 후에 당시 부상검사였던 조인구라는 분이 조봉암한테 양명삭한테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사형을. 그리고 바로 다음 달 1심 선거가 나오는데 이때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당시 판사였던 유병진 판사라는 분이 진보당은 불법 결사가 아니며 국권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대신 조봉암이 당시 불법 무기 소집죄 또 국가별란의 실향 혐의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해요. 사실 이것도 어이없는 거지만 당시 분위기로만 봤을 때 유병진이라는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린 건 되게 용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당과 이승만 정보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래서 바로 10월에 다시 검사가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0월 14일 2심에서 다시 사형을 언도하고 바로 25일 2심에서 사형 확정을 내려요. 판사가. 그러니까 당연히 조봉암은 상고심을 하겠죠. 당연히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그게 그 이듬해인 1959년 2월 27일 날 마지막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사형을 그냥 언도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개월 후인 1959년 7월 30일 날 처형되죠. 조봉암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금 빨리 되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죠. 4.19 얼마 안 남았는데 이승만 정권 무너진 게 얼마 안 남았는데 급하게 사용이 된 거고. 대신 대법원에서 사형을 언도하면서 진보당은 불법은 아니다.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놔요. 열어놓고 나서 4.19를 맞이합니다. 앞에 있는 건 이제 이승만 동상 철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상보다 우리나라에 있던 이승만 동상이 훨씬 컸어요. 훨씬은 아니지만 더 컸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동상 만드는 거 보고 이승만이 더 크게 만들어낸다고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 찾아보면 이승만 동상 막 끌어내려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이거든요. 이때 4.19가 되는 거죠. 그럼 4.19 1년 동안 진보당이 사실은 활동을 못해요 거의.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아주 대패를 하고 그래서 없어지는데 왜냐하면 사실 조봉암 거의 1인 때문에 유지가 됐었거든요. 전국적인 조직까지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기초적인 그런 게 되게 약했던 거죠. 조봉암 한 사람이 없음을 해서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진보 정치가 진보 정당이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뭔가를 하기 전에 확 끊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조봉암의 죽음으로. 그래서 아마 조봉암 선생이 죽지 않고 계속 진보당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5.16 일어나기 전에 4.19 1년 동안 있는 60년대에 어떤 정치 형사가 됐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아마 5.16도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5.16 막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박정희가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막 겁먹고 무서워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장면 정권과 맞서서 만약에 진보당이 있고 그 진보당이 4.19 이후에 1년 동안의 민주주의 분위기에서 뭔가를 잘했다면 아마 군사 세력들이 쿠데타를 그렇게 쉽게 일으키지는 못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